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로드컴, 현재 신고가 구간이죠. 최근 했던 리포트 제목입니다. AI 칩 수요에 대응 가능한 매력적인 반도체 주란 제목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동사에 급증하는 AI 칩 수요에 대한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엔드마켓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이다. 동사의 스위칭 및 라우팅 부문 내 리더십과 데이터 센터 및 AI 센터 내 주문형 반도체 즉 ASIC 기회에 주목하고 있다. 동사가 하이엔드 ASIC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알파벳이 개발한 AI 칩인 TPU를 설계했을 때도 동사가 도움을 주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 수가 핵심 고객사이다. 올해 동사는 AI 매출로 80에서 90억 달러를 창출할 것이며 대부분 ASIC 사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동사는 모든 세대의 알파벳 TPU 설계 또한 이미 시작했거나 수주를 받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주문형 반도체 ASIC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AI 칩 관련되어 전반적으로 상당히 호환기가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예상되면서 주가는 계속 현재 계속 달리고 있는 헐헐 날아가고 있는 신고가 구회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을 보면 주가 위치 보시면 상승하고 횡보를 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승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상승하다가 다시 조금 횡보 횡보, 횡보, 횡보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계속 우상회하고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상회하면서 이제 계단식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계속 이제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계속 상승하고 지지받고 상승하고 지지받고 상승, 지지, 상승, 지지, 상승, 지지 계속 계단식으로 한 계단 올라가고 잠깐 쉬고 한 계단 올라가고 잠깐 쉬고 한 계단 올라가고 잠깐 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쩌다? 오늘 또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어쩌다? 이제 횡보를 하겠죠. 횡보하는 구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고가 구원했을 때는 어떻게 본다? 일단은 5일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 2평선을 보시면 되겠고 나는 조금 중장기로 투자한다. 이러신 분들은 일단은 5일선을 보세요. 5일선을 보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다르게 20일, 60일, 120일, 241선을 국내 증시에서 보는 이동평선이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5일과 200일선을 두 개밖에 안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밑에 보시게 되면은 지지를 한번 받았었죠? 밑에 관한 조금 약간 언더퍼포먼스가 현재 있어 있어요. 약간 언더슈팅이 약간 나왔었는데 이때 한번 지지를 받았었고 다시 안 누르고 있습니다. 혹시 또 내려오게 되면은 지지받을 때 꼭 예의주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신 분들은 5일 2평선 보고 약간 그래도 아마 조금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50일 2평선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00일선은 너무 멀다 보니까 200일선은 보기는 조금 멀고요. 50일선 또는 5일 2평선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115달러, 2차 지지대는 105달러, 3차 지지대는 930달러, 4차 지지대는 820달러가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창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EPS 같은 경우는 32.98달러입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 의견은 키움증권에서 매수로 보고 있고요. 적정 주가를 997.69달러로 되어 있는데 현재 130달러까지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 주가, 1개월 목표 주가를 키움증권에서는 1466.66달러로 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움증권에서 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는 10% 이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동산은 공매도를 한 달 중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매도 비료,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 비중이 10% 이상이면 공매도가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5거래 정도 한 달 동안 5거래 정도 공매도가 10%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매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들어온 건 아니고 공매도가 조금씩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고점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동산이 어떻게 중요하냐. 우리 일반 국내 증시 같은 게 어떻습니까? 추세, 수급, 기본적 분석, 모멘텀 이 네 박자 중에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가 핵심입니까? 모멘텀과 수급이 핵심입니다. 모멘텀과 수급이 핵심인데 미국 증시를 볼 때는 기본적 분석이 가장 핵심이라는 걸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급이 일단 중요하죠. 왜? 외국인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전세계 GDP 1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세 번째로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도, 중국 다음에 미국의 인구 수가 세 번째로 전세계 세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GDP인가? 돈도 많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 외국인보다 국내 내수에 있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돈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개인으로 수급을 분석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관과 기관 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급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이 뭐다? 기본적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의 핵심이 뭐냐면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자면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을 보잖아요. 국내 증시에서는. 미국에서는 어떤 걸 보냐냐? EPS 증가율, EBITDA, 그리고 ROE를 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려야만 조금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식 농부님들.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보면 PR은 39배 정도 수준이고요. PSR은 15.5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한 1.4% 정도 주네요.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의견입니다. 키움증권의 의견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에서는 1,234달러까지를 보고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1,300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현재 목표주가 상향 조정하겠죠. 쭉쭉쭉 내려서 물론 여기 다 중요합니다. EPS, PER, BPS, PBR, SPS, PSR. 그러니까 PER, PBR은 다 아시죠? PER은 단기순위 기준으로 현재 주가 위치를 보시면 되겠고 PBR은 자산가치 대비로 보시면 되겠고 PSR이라는 것은 매출액 대비 현재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EV, EBITDA도 있습니다. EV, EBITDA라는 것은 뭐냐면 EV가 분자이고요. EBITDA가 분모인데 EV, EBITDA를 쉽게 말하는 설명드리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은 10배, PBR은 1배, PSR은 1배 보통 그래 보잖아요. EV, EBITDA는 보통 EV, EBITDA는 5배에서 10배 구간이 적정 주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배보다 미만일 때는 아 저평가구나. EV, EBITDA 10배가 넘는다. 그럼 아 고평가구나.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시하고 보는 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미리 드린 겁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걸 잘 안 보죠? 매출액, 영업액, 단기 수익 이것만 봅니다. 왜? 주가는 뭐에 따라 움직이니까? 모멘텀과 수급에 따라 움직이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활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자금이 빵빵하게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실적 보고, 배당국 보고, 자사주 보고 이런 거 보고 투자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도 하긴 하지만 ETF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에 투자를 하니까 ETF에서 주식을 사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ETF에 투자를 하면 ETF에서 쉽게 말하는 ETF에서 각각의 종목을 투자를 합니다. ETF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적 보시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단위는 1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는 22년도부터 볼게요. 22년도 보시게 되면은, 33,200, 100만 달러에서 23년도에 35,800,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49,700, 25년도에 55,000까지 전반적으로 계속 외형 성장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증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22년도에 19,270에서 23년도에 2만까지 증가하고, 24년도에 올해는 상당히 괜찮죠? 29,550, 그 다음에 25년도에 34,591, 전반적으로 상당, 23년대비 24년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에비타를 보는 것은 뭐라고 보시면 되겠느냐,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해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얼마나 잘 돌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은, 돈을 벌어가지고 영업을 해서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이런 거를 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익 같은 경우는 11,495에서 14,000, 그리고 24년도에는 18,525년도에는 2만 4,200까지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26,53달러에서 23년도에 32,98달러, 24년도에 46,61달러, 25년도에 55달러까지 전반적으로 26,32,46,55, 전반적으로 밑에 증가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가를 보시게 되면은, 22년대비 23년도에 23% 증가했고요, 23년대비 24년도에 41%가 증가한다는 거죠. 24년대비 25년도에는 19,58%, 그러니까 23년대비 24년도에 상당히 큰 폭으로 EPS가 증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당 순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PS도 전반적으로 괜찮고, 에비타도 마찬가지고요. 순익률도 보시고, 좀 좀 시간이 흘러가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날 잡아가지고 한 종목당 한 시간씩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좀 최대한 좀 빨리빨리 아끼려고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V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많이 중요합니다. 21년도에 256, 1000만이죠? 1000에 100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7, 384, 전반적으로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내려서, 아까 중요한 게 뭐다겠죠? 자, EPS 증가율, 그 다음에 에비타, 그리고 ROE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OE만 보시겠습니다. 다 아까 다 쭉쭉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보시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자기 자본 이익률 보시겠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은 이제, 우리 이제 영어로는 ROE라고 보통 얘기하죠. ROE, ROE. 그래서 쭉쭉 보시게 되면, 22년도에 48.20%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60.3%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1년도에 27%, 20년도에 12% 그 마침을 계속 좋아해 주셨죠? 19년도에 10%대에서 20%에서 12%대, 21년도에 27%대, 22년도에 48%대, 23년도에 60%대까지 계속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상당히 괜찮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오늘 종가 1307.12 달라고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3년대비 2024년도 EPS 증가율이 41.3%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인공지능, 즉 AI가 성장함으로써 실적 전망이 전반적으로 괜찮다. 실적 전망이 낙관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AI에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괜찮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 관련된 종목은 SK하이닉스, SK스케어, LX세미콘, 독립세미캠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추세자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66.62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52.62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수급 추세, 즉 큰 손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차트 추세, 차트적으로도 상상수익 여력이 약간 더 남아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주가는 일단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 그리고 약간 너무 짧게 보지만 조금 길게 투자한다 이러신 분들은 50일 이평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일 이평선을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금 손절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재매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재매수 위치 115달러, 2차 재매수 위치 105달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활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5일선 있다, 2평선을 이탈했다. 그러면 일단 차익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 제가 이제 재매수 위치 가격대 말씀드리겠잖아요. 이 가격대로 다시 접근한다. 그러면 분활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브로드컴, 코드 번호입니다. 코드는 AVGO입니다. 브로드컴, 코드는 AVGO. 오늘은 브로드컴에 대한 정보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